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부분 또는 일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understand, 이해가 가지 않는다. This part, 이 부분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don't understand this part.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ill, still, st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re you, 너는 still, 아직도, watching, 보고 있니? TV, TV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re you still watching TV? 너, 아직도, 여전히 TV 보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L 뒤에 있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icious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맛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bread, 이 빵은, is delicious, 맛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bread, is delicious, 이 빵은, 맛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ould, would, wou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무, 목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esk, 그 책상은,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이구요. 그래서, would, 나무로, 목재로 만들어졌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desk, is made of wood.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eezing, freezing, freez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몹시 추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as,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날씨의 비인칭 주어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구요. 그래서, it was freezing, 몹시 추웠다.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it was freezing in the morning, 아침에는 몹시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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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구요. 그리고, R 뒤에 있는, T는, 이번 단어에서, 발음이 아주 약하게, 거의 되지 않구요.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important, 보다는, importan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중요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class, 이 수업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me, 나에게.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is class is important to me, 이 수업은, 나에게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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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아이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lik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비슷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and, 그녀와,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은, look, 뭐, 뭐, 처럼, 또는, 뭐, 뭐, 하게, 보인다. alike, 비슷하게, 보인다. 이때, look,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 뭐, 하게, 뭐, 뭐, 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 and her sister, look alike.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닮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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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내용, 또는, 내용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인가요? are the contents, 내용물이, in the box, 그 상자 안에 있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at are the contents, in the box, 상자 안의 내용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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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I의 강세가 있어서, assis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거들어 주다, 또는, 도와주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ssisted, 거들어 주었다, her, 그녀를, in doing the dishes, 이때, doing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는 것, 그래서, in doing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assisted her, in doing the dishes, 나는, 그녀의 설거지를 거들어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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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내구성이 좋은, 또는, 튼튼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waterproof, 이때, waterproof, 하면, 방수가 되는, 방수의, 라는 뜻이 되겠구요. and, 그리고, durable,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s, waterproof, and durable, 방수 및 내구성이 뛰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부분, 일부, 라는 뜻이 되겠구요.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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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 되겠구요.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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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맛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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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무, 목재, 라는 뜻이 되겠구요.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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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몹시, 추운,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free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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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중요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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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비슷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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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내용, 내용물,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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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거들어주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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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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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is part. i don't understand this part. i don't understand this part. 다음 문장은요. 너 아직도 TV 보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re you still watching TV? 이번 문장은요. 이 빵은 맛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esk is made of wood. 이번 문장은요. 아침에는 몹시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was freezing in the morning. It was freezing in the morning. It was freezing in the morning. 다음 문장은요. 이 수업은 나에게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닮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are the contents in the box? What are the contents in the box? What are the contents in the box?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녀의 설거지를 거들어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ssisted her in doing the dishes. I assisted her in doing the dishes. I assisted her in doing the dishes. 다음 문장은요. 방수 및 내구성이 뛰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waterproof and durable. It's waterproof and durable. It's waterproof and durabl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